안녕하세요 누룽입니다 오늘도 오지 찾아 달려가고 있는데요 함께 직진해 볼까요 직진 앞에는 안개가 꽉 끼어 가지고 아주 산이 높네요 저 건물은 무슨 건물이지 건물이 상당히 큰 건물인데 건물이 비어있는 것 같아요 들어가 봐야 되겠는데 건물이 상당히 크네 오래전에 비어있는 것 같아 엄청 풀에 덮여 있네 저 건너 풀에 덮여있는 큰 건물이 있는데 함께 들어가서 탐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는 길이 만만치 않네요 오늘도 오지를 탐사 중인데요 여기 이렇게 큰 건물이 지금 위에 비어있는 것 같아요 건물이 크네요 이 건물이 용도가 무슨 용도였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이고야 저 위에 베란다에 지금 베드나무가 자라고 있네요 싱글들이 다 떨어져 가지고 다 널부러져 있고요 안에 볼 수 있으면 한번 보도록 할까요 문이 열리나요 어 열리네 아이고 실례합니다 대단합니다 여기도 어떤 연으로 공실로 남게 됐는지 안타깝네요 행관이 뒤에 두 군데가 긴 모양인데 와 대단합니다 데스크가 있는거 보니 다른 무슨 연어장 이런걸로 사용했던 것 같은데요 아 안에 찢기는 깨끗이 치워져 있고 여기 일단 지하쪽부터 한번 갔다올까요 항상 지하를 내려갈때는 조금 긴 모양은 되는데요 이곳은 물은 안차있네요 다른데나 보면 문도 꽉 차있고 여기 난탕 여탕 온천을 했던 곳인거 같아요 아 여기가 남탕인데 어휴 실례합니다 아 온천하고 이렇게 숙박시설로 어휴 야 정말 까끗하네 조명이 없으면 그냥 앞도 안 볼 정도로 상상한 오레기가 이렇게 멈추고 있습니다 여기도 코로나 코로나 때문에 여기도 코로나 역할은 이렇게 된건 아닌지 알 수는 없지만 남탕은 이렇게 생겼네요 수정같은거는 다 떨어지고 하나도 없네요 아 요 남탕이 뭐에요 요 이쪽은 또 여탕인데 여탕 여탕 들어가도 되겠죠 여탕도 한번 들어가 봐야되겠죠 이것이 여탕을 모르는데요 자 여탕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례합니다 아 잠깐 좀 구경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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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겨있는 곳도 많네 깜짝이야 가마 가마를 사용할 것 같아요 이런 그릇도 처음 보네요 캐럿도 쌓아가지고 바닥에 빌면 그릇도 하고 그릇도 빌란다 그릇도 빌란다 그릇도 빌란다 그릇도 빌란다 물은 잘 깨고요 여기가 탕이었던 것 같은데 모양은 여타이나 남타이나 똑같이 그렇게 생겼네요 우리 여성들이 사우나를 즐기면서 피로를 풀고 했던 그런 곳인 것 같아요 참 이렇게 큰 건물이 지금 현재로 풍질로 날아있다는게 지금 현재로 풍질로 날아있다는게 참 어디 나가는 길이 나가는 길이 나가는 길도 잊어먹을 뻔했어요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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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겁나네 위총으로 한번 올라갔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 하.. 지야는 정말 아주 캄캄하고 으쌰시한 분위기였는데요 여기 위총으로 올라가는 곳은 어딘가요? 여기가 위총으로 올라가는 곳은 한번 올라가보도록 하죠 여기가 붐으로 라이너 жив같은 건물 도중 심각합니다 stones 두개는 이렇게 상당히 크네요 사람들이 살리머리를 했던 그림입니다. 바닥이 이렇게 다 탈취되어있는 그림입니다. 바닥도 파헤쳐져있고 공팡이 너무 질환해졌네. 이쪽은 밤이 뜨게 해오는데 이렇게 곰팡이 썰어서 곰팡이 쌓여서 곰팡이 쌓여서 여기 뭐 있었어 여기 여기 또 빌어있지? 여기 또 볼 수 있나요? 아 여기 또 빵이네 몇 년 후에 비었는지 확인이 안되네요 자 2층으로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층에 쓰레기 3층 이게 한 4층까지 되어있는 것 같은데 공사를 했던 그런 흔적도 보이네요 여기가 너무 투명하네요 여기가 너무 투명하네요 여기가 베란다에 베드나노가 자라고 있습니다 가서 볼까요 베란다에서 베드나노가 자라고 있어요 참 신기하네요 베란다에 베드나무가 이렇게 자라고 있어요 참 신기하네요 베란다에 보드나무가 자라고 있네요. 여기가 밑에 창하고 거의 같은 구조로 되어있는 것 같아요. 이 건물도 이유가 무엇일까요? 운천하고 목욕탕 입고 하는 것도 운천 쪽이었던 것 같은데 코로나이 바로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이 건물도 혹시 갱매나 복매 같은 걸로 진행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또 아니면 진행이 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네요. 여기가 반대쪽 끝방인데요. 방들이 상당히 큽니다. 운이 숙박은 아니었던 것 같고 장기적으로 이렇게 지내면서 뭘 했던 곳인 것 같기도 하고요. 숙박을 주치면 방이 규모가 너무 큽니다. 이게 하나둘인데 가슴집 같은 그런 방이 두 개 화장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참 안타깝네요. 이게 제일 위에 집인 것 같아요. 이 정도 지으려고 하면 여기에 땅값도 상당히 비쌀 텐데 이쪽을. 충주 쪽이 땅값이 상당히 비싸죠. 충주도 이게 경기도 쪽으로 붙어있는 쪽인데요. 이 정도 지으려고 하면 몇십억 원 들어야 짓지 않을까 싶은데 안타깝네요. 오늘도 이렇게 큰 건물을 함께 살펴봤는데요. 참 정말 안타까운 그런 현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건물은 온천으로 사용했던 그런 건물인 것 같은데요. 온천 산업이 코로나 오고 나서부터 집기탄을 맞았죠. 이전에는 상당한 많은 분들께 사랑을 받았던 그런 곳이었을 텐데요. 참 안타까운 생각이 그게 없습니다. 이곳도 아무쪼록 다시 많은 사람들이 찾을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바뀌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영상 이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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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